말롬지구 구나 여기가 요 정면이 쇼컷일테고 정면이 쇼컷일테고 얘네 계잖아 요호 그래서? 너는 똑똑한 선택이예요 봐봐 외모 슬라우치와 핀에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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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거즈가 되게 몸 많이 나오고 거즈 같다는 건데 가만히 냅두면 얘들이 알아서 싸우겠는데요? 구경이나 하자 구경이나 하자 일루와 야 니네 화려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약한 거 아니니? 데미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니니? 모션만 화려하지 여기 올라가는 사다리 있고요 올라가는 사다리 있고 쇼컷이겠지 야 너 어떻게 하게 되겠다 오디오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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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길이 꽤 많은데 와 여기 숏컷이지 어? 뭐야 숏컷이 아니라 여기가 다른 숏컷이네 아 잘못 왔다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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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시다 지금 길을 잃었어요 여기 상자 하나 있구요 아크 파손 카트리지 파손 이거 벨포드 3급 벨포드 3급이다 와 근데 점점 무거워져 올라가는 길은 아 여기가 숏컷이구나 음 잠깐만 그러면 이리로 나와 아 이거 먹으려다 빠진거지 이거 먹으려다 빠져가지고 여기로 나왔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어? 잠깐만 뭐야 저기가 저기가 쇼컷 아 아 아 음 야 띠네 왜 오다 말아 아까 사다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사다리 아이씨 꼴랑이 이거 하나잖아 아이씨 아이씨 자 올라가서 호間 여기는 이제 안오는 거니? 고작 이거 한 거야 헤헤이 헤헤이씨 혼자 가야지 자 내려가는 길이 있구요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동력의 크랭크 오른쪽에 상자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와야하는 한 바퀴 한 바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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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던져버려! 무슨 일이야! 자, 이리져버려! 여기 못들어오겠지? 쳐봐가지고 들어오네 들어오네 와 너무 오오오 야이 죽었다 아우 참나 어휴 너무 멀리 왔는데 잠깐만 여길 뚫은 게 아니었네 아 여길 뚫은 게 아니었어 아우 저 여자는 계속 있구나 느려져 아우 느려지마 아우 느려지마 어 얘는 야 얘는 어디갔어 고양이 어디갔어 아우 찾아볼까 좀 쇼컷 마킨 쇼컷 야 피켜봐 아우 꽃축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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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쭈 나비 어디야? 나비? 나비 잡았고 일단 나비 잡았다 나비 잡았다 나비 잡았다 나비 잡았다 나비 내가 타anes 뼈를 끊는 톱날 무기 먹었고요 저 건너편에도 있어가지고 어이씨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가서 좋다 이 위에는 정리 끝 이제 아래 덩어리만 잡으면 된다 다 잡았나? 아 이것도 뭐냐 빠지는 데였네 여기가 일단 피해서 들어가고 저거 어떻게 먹지? 여기도 있구요 여기도 있구요 다시 올라가자 이쪽에선 못 가는데? 낙대 기겁하지만 어쩔 수 없다 기겁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낙댐하고 페이블 3개 install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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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물약이 없어 물약이 많았으면 조금 쌓아보는데 물약이 없습니다 사이버원에 오면 또 낙대 이씨 인내의 아뮬렛 인내의 아뮬렛을 줍니다 인내의 아뮬렛 인내의 아뮬렛 아 스테미너 이거 차이겠다 아 무거워 둘러봅시다 자 여기가 막혀있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좀만 길이 어디야 이쪽인가 깜짝이야 여기 주워서 먹었고 절로 가는 것 같다 아하이 참나 다 먹었죠 갈 수 있는 데는 갈 수 있는 데는 다 먹었고요 위쪽도 저길을 근데 갈 방법이 없네 저 위로 가서 점프하는 건데 이쪽이 맞습니다 길이 없어요 어 잠깐만 길이 있죠 여기 잠깐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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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라 올라가는 길이 있네 여기 올라가서 먹으면 되겠다 이거 그 트리니티 열쇠다 트리니티 아 아 틀렸어 아 이 열쇠 주는데 이거 사용 아 이 열쇠 주는데 이거 그냥 안주네 그냥 안주네 그냥 안주네 그냥 안주네 그냥 안주네 그냥 안주네 터뜨려서 주네 어이씨 죽을뻔했다 자 여기서 이 열쇠 아이씨 다시 어흐 앞머리 앞머리 끝 둘 두овор가 뒤로 도착 탈머리 뒤로 앞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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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니티 열쇠를 하나 먹었으니까 거기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디야 어제 갔던데 투푸완 제가 도르래 타고 올라가면서 봤던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별바라기가 나오던 쇼컷이 나오던 여기 뚫고 정면에 길이 있고 왼쪽에 길이 있고 막다른 길이구나 여기 쇼컷이 나오던 어? 잠깐만 저 계단이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쪽에서 못 걸고 저쪽에서 가는 건가? 여기서 이쪽으로 어? 잠깐 뭐야 위로 가는 건가? 저 위로 가서 내려와서 저 난간으로 가서 저기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안 되나? 어렵군 이 드럼통 이게 그 이정표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길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저기도 있고 진행도 아우 씨 누구야 아우 씨 놀래라 잠깐만 올라가는 길 꼴랑 이거 하나? 저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실내로 들어갔는데? 그냥 갑시다 파토볼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자 징그러운 놈 하나 오고 있다 징그러운 놈 하나 오고 있다 또 이거 너 뭐 뭐 뭐야 뭐 와 일단 패스 일단 패스 패스하고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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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저것이 어디 쇼컷이지? 오케이 여기 쇼컷이다 아 다행이다 자 랩업하 봅시다 랍스터 가게야? 레드 랍스터 로브스터 자 2층에 성자 있고요 우측에 사다리 있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 길이 있네 쇼컷 아이씨 네 늘어나는 거구나 아 좋은 거 주지도 않네 편하게 잡자 이제 자 여기도 올라가는 길 있고 잠깐만 위에서 내려온 건가 여기서 내려온 건가 아 맞죠 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거네 맞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와서 저기로 도망가서 죽었고 그러면 저 상자 올라가는 길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리전 칼리버 자 이놈은 뭘 파나 왜 또 조금 무거워졌어 오에스티드 팔구요 가시나무 곡도나 아크 충격 카트리지 돈 모아서 삽시다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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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위에 있네 어쩌라고 어 뭐야 보스네 아 바로 보스네 여기가 피 채우고 옵시다 아니 물약 채우고 바로 보스구나 그 초입의 쇼컷은 어떻게 여는 건지 모르겠네 구경이나 해봅시다 다시 아이씨 1400 음 어 뭐야 일로 떨어진거 아닌가 내 에로가 어디있냐 아 내 에로고 아 저 위에 있네 이씨 아이씨 아이씨 올라가 올라가서 먹어야겠다 저거 설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일단 이거 먹고 먹고 다시 올라가고 일단은 절로 가야됩니다 아 또 잡아야 돼 이거 또 잡아야 돼 이거 일로와 자 일단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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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돌아갔다 어디갔지 어 맞아 여기 공 굴러 가는 길 공 굴러 가고 여기서 안 맞나 안 맞네 여기 아닌데 잠깐만 어디야 어 여기다 사다리 이쪽에서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트리니티 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낙 요거 녹색 옷이네요 어 괜찮네 자 그럼 정비를 마치고 보스를 잡으러 갑시다 어 이랄지